사실 배어린 나이는 반동이 원래 이랬어야 되죠? 이렇게 이렇게 해내셨는데 약간 2W 해가지고 죽는 버전도 안걸리고 야침반 하나도 없어도 엄청 깔끔한 H2들이 변하는 것 같아요 휘저가지고 발키리 잡으러 2층 들어가고 아 이렇게 하면 칼빵을 안 맞겠니 이 방법의 장점을 찾았다 예? 예? 왜 그러는거 진짜로? 아니 예? 예? 왜 그러는거 진짜로? 아니 예? 예? 캐시 캐시 하나 차고 하나 뭐야 이게 아 저거에 안반네 패시 동계 카이들 어 차고 아래 차고 아래 차고 아래 차고 아래 차고 아래 차고 아래 여기 블루 뒤에 없어 지금 빠졌다 블루 뒤에 없어 그냥 떨어져야 될 것 같아 당구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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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 나왔어 당구대 동굴 동굴 당구대 당구대 나와 배 뭐야 ㅈㄹ하세요 아니 إِ 예? 권총 예? 예? 예О 예? 예 Así 기업댁 24 99 192 여기 기역자 발퉁 잡아줘 정말 짜증나네 나 먼저 갈게 어디있나요? 안에있나요? 구멍 뚫어서 싹 던지기 아 요즘 따라 이거 10폼.. 아니 왜 10폼가 안넘어가지? 아 요즘 따라 왜 이렇게 10폼에 많이 맞고 죽지? 아 지랄 띵 띵을 하세요 이 띵 아니 나 보고 들어갔어 오오오 또라이같은게 막 저는 조준을 안했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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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넌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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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가야될 나 가야될 뭐 10폼였어? 에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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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자 라이언 갑시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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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신 거 뒤보면 1측인원이지? 네 맞다 빨리 올라갔다 빠르게 삼병에 에코 뭐하는데 아 장전은 또 왜 안돼 있는거고 어 빨개 올라갔다 빨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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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베이스트 있어 난 이리와 넌 그냥 숨기야 그걸로 나이스 미칭 최강 진입입니다 끌어볼게요 윌기야 윌 중계윗 올라왔어? 아! 차강 2층이야! 차강 2층! 차강 2층 내려왔어! 차강 2층 내려왔어 들어! 나이스 지금 세탁실은 없고 세탁실 없어서 빠르게 오면 되겠다 차강 2층 차강 2층 뱅장구 왜왜왜왜 아 밥 밥이랑 통골 아 전기 흐르네 아 인생 진짜 화장실 바로 오른쪽에 숨어있구나 아 뚜껑이 아직 어 두리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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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지랄이네 또 지랄이네 더블다운이에요 나이스 아깝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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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올라가있다 여기 올랐어요 여기 올라가있다 바리킹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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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들어간다 네, 맞습니다.